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두이새! 푸브 크러쉬! 안녕하십니까, 디크러쉬입니다! 안녕히 계십니까, 오비입니다. 오늘도 시작된 오비의 영어 잘하는 척 영어를 사용할게요. 딜런파크는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딜런파크는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유에스에이? 현대기를 타고 올게요. 어쩌다가 혼자 도전하게 되는데요. 재밌게 타고 올게요. 누가 뭐 이를 뭐 더블락시피. 이 겁쟁이들. 먼저 난 타고 올게. 근데 너무 재밌어. 너 안 타면 후회한다, 너도. 아니,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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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Holidaycod'm chị 이거야! 오! 파이팅! tip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알겠지? 이게 춤이야. 내일 봐요 안녕 프랑스 형이랑 휴대전화 스위칭! 스위칭! 스위칭 괜찮지? 스위칭! 스위칭! 나쁘지 않은데 아 이전에? 쌍봉!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뭐예요? 왜 우산 안 들고 오셨어요? 저요? 당신과 데이트 좀 하려고? 역시 어 네 그게 로맨스야 로맨스 아 그 루이 형 나랑 타이트 파리 봐봐요 100% 수작업이 들어가는 그런 치즈 플렉스 그리고 플렉스를 갑자기 하는 4차원 백현우 4차원 백현우 이름이 많아요 이름은 없어요 지어주세요 알겠어요 얘는 통통이에요 보리통통 그리고 하마는 하마 하마는 하마 지금 어디가죠? 지금 어디가요? 여의도 많다고? 일단은 저희가 카야 일단은 저희 카야 토스트를 먹으러 갈 건데 카야 토스트를 먹으러 가는데 일단은 저희가 먹으러 간다고 몇 번을 말하는 거예요? 카야 카야 토스트를 먹으면서 저희가 리뷰를 렛츠 기릿 렛츠 기릿 렛츠 기릿 뭐 먹을 땐 찬영이 한 입까지 남겨놓으세요 항상 한 입만 당하고 하니까 안 주면 되게 섭섭해요 배고파하거든요 다 먹었던 거 다 먹었던 거 여러분들은 지금 김찬형을 사육하는 법을 보고 계십니다 네 바로? 쉽지 않은데 이게 어릇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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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다녀오겠습니다 금방 화이팅하십니까 안녕 미영 미영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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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에 머리 들어가지 않게 네 잠깐만 저쪽에서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아 뛰어가겠어 안돼 머리가 다 들어가자 다 뵐게요 손하트 한번 해봅시다 응 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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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페스티벌에 온 걸 보니까 나도 우리가 거진 기분이에요. 내가 오늘 진짜 아주 엄청난 게임을 하나 하러 왔어. 뭔데요? 뭐냐면 바로바로 입으로 내는 노래 맞추기. 지금 여기서 보이는 상체를 그냥 못생겨요. 그런 말을 왜 합니까? 나도 안 말하고 있었는데 네가 말하면 어떡하냐. 정확히 따라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다음 문제. 이거 맞다. 브레이크. 미력이 정답. 이 점은 비 bullied. 후추. 생각부터 생각이 오신 거라. 여보, 왜 대단히 차가운 months. 이거 왜 대단히 차가운 건가? 이런렐러. 이 під 이유를 잘 자른 가요. 아, 그 눈이 안 보여. anden로 trusted 소음이 안 보게 다시 못해,